엔젤스 파이팅 다성격수 대회 첫 번째 매치 김종관과 김인수의 경기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바로 킥캐치! 자 점검은 김종관인데요. 다시 잽을 살짝 주고 있는 김인수 다시 잽. 김인수가 계속해서 팀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인수가 너무 편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김종관! 그건 좀 붙어야죠. 붙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김인수 선수는 지금 계속 잽식으로 가는 거예요. 타격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이킹 들어갔어요. 다시 2위 부딪칩니다. 결심입니다. 3위 부딪칩니다. 잘biugen. 임진영, 다시 화이트 들어갑니다 임진영, 바퀴부터 쇼지 자, 지금 경기가 또 걸리죠 임진영, 지금 호한이 벙벙하거든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떨어집니다 임진영 왼손이 계속 걸립니다 두 선수는 지금 그라운드로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입책 타격, 이 횡령은 실전 맞았어요 다시 라이트 임진영, 승부를 본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가드는 거의 지금 올리질 않거든요 임진영 내렸어요 완전 내렸어요 다시 라이트 임진영 들어가는 걸 주저하진 않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랩트 그리고 올려치는 어퍼컷 임진영 다시 라이트까지 자 지금 어퍼컷 살짝 허용했고 다시 어퍼컷 사용합니다 1라운드 마지막 10초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난투가게 됩니다 1라운드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1라운드 시간이 얼마 안 남습니다 파운딩 다시 임진영 파운딩 자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자 1라운드 거의 끝났을 텐데요 다시 조지가 들어옵니다 아들 올리면서 원투 떨어지면서 라이트까지 임진영 자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진영 지금은 인사이드킥 하나 언졌습니다 레프트 뻗어 버린 임진영 다시 라이트 킥공격 슛이 좀 들어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원투 들어오는 슛인데요 어 손을 주고받지마 임진영 반격 시도하면서 라이트 치고 빠지는 임진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걸렸어요 쇼지! 쇼지 걸렸죠! 쇼지 걸렸죠! 아 마지막 사라가 지금 들어가지 않네요. 마지막 결코합니다 쇼지 버터 들어옵니다. 임진영이 맞았습니다 이번에. 야 케이징 몰리고 임진영인데요. 자 일단 좌우로 움직이면서 위기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버티 복싱 좋았죠 어퍼컷 쇼지. 쇼지 좋습니다. 임진영이 지쳤어요. 자 위기! 자 소수가 많이 맞춥니다. 경기 마지막! 다시 한번 난트널이 나옵니다. 계속 치고 있는 임진영 선수인데요. 자 지금! 네! 자 Argentina 심판 점을 치는지도 나왔군요. 용기용 선수가 패키지 못했습니다. 슈퍼치로 데미지를 더 많이 듣고 싶니. 슈퍼치로 그리워 두고 슈퍼치로 데미지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1량도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진희 선수가 많이 맞았는데요. 지금 박진희 선수가 많이 맞았죠. 톡이 너무 들려있습니다. 일단 상대를 보고 때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지금 박진희 선수가 위기입니다. 톡을 많이 올렸어요. 지금까지 엘린킴 뺏을냐고 엘린킴. 쉬지 않는데요 엘린킴. 날씨드라고 합니다. 박진희 선수가 워낙 크고 지금 턱을 들고 있어서 엘린킴도 막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엘린킴이 하나 맞았죠 이번에. 이번 문자들이기 때문에 미들킴이 맞고 나왔거든요. 아 지금 맞았죠. 박진희 위기입니다. 박진희는 화이트. 엘린킴 박진희는 화이트까지. 들어갑니다 엘린킴. 지금은 한방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힘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박진희 선수고요.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설규정과 김정균. 굉장히 긴장감을 넘치거든요. 프론트킥. 김정균. 그냥 무디밍닝만 한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잽 치고 빠집니다 김정균. 굉장히 빠르고요. 다시 라이트. 들어갑니다 연타공격. 설규정. 자 우리가 칩니다 설규정. 페이지에 살짝 두렸던 김정균. 자 나타전 김정규. 끝까지 보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설규정. 다시 원톤 짧은 후에 설규정.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김정균. 몰아칩니다. 다시 라이트. 자 공격하면서. 무려주면서. 좋았죠 설규정. 자 난타전. 들어갑니다. 10초 남았는데요. 끼 공격. 살짝 물러났습니다 라이트. 좋았죠 설규정. 제풀이나 내면즈입니다. 선미입니다. 선진 Α상س não. 무슬부가 나와. 맛있습니다. 양 팀에게 다시 본인만 먼저. 수리입니다. 대기했습니다. 조회정.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5단 활용. 시작과 함께. 울고 늘어졌던 김두상 선수입니다. 김두상 선수가 테이프다운을 한번 해봤고요. 클린치로 활용되지 않는 돌입니다. 하이킹. 김두상 발차기 공격. 다시 원투 들어갑니다. 오 지금은 양발 공격. 오 지금은 좋았습니다. 다시 왼손발. 자 펀치 난타전. 왼발차기 좋았고요. 다시 묶고 있습니다. 와. 하이킹 지금 맞았죠 오카노께. 오카노께 맞았죠. 지금도 맞았죠. 다시 하이킹 김두상. 와 빠지면서 펀치. 김두상 좋습니다. 자 렉트. 주목공격 좀 조심해야겠죠 김두상. 오카노께는 골압 붙입니다. 자 김두산이 글리치하는 것. 아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일단은. 아 바이킹 좋습니다 김두산. 자 오카노도 들어가죠 뚜벅뚜벅. 자 원투. 펀치 살립니다. 다시 하이킹 김두산 은발. 다시 돌려줍니다. 자 밀어내고 뛰어내고 오카노께. 자 김두산 위기. 아 김두산이 지금 걸렸습니다. 펀치에 많이 걸렸거든요. 자 글린. 자 심판판전 2대0으로 김두산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최대한 동안 성공했다. 일을 더 타고 있습니다. 세定 파이킹은 잘 맞지 않은 것LE. 2! 예전까지 총 4준 4대0으로 진전. moving 3. 이도한 스페셜패벳이ок shooting. 이제는 이런 스페셜패벳이 Goodnight. 이도한 것입니다. 이도한 것입니다. 5! 바이킹 된 것입니다. 오칼한 공격. 도라만 인미 선수는 인미 지금 어퍼컷 올려 치는 김정환 선수입니다 지금 파워 파워에서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위기입니다 인미 김정환 선수 승리 다운 승리 그대로 끝나나요 30초 TKO 승리군요 김정환 선수가 승리 승리 LIT com Cola 새و 승리 승리 지협 공기 디 임 appeal 자 이제 1라운드입니다. 베르난다가 먼저 압박하고요. 아 베르난다 좋습니다. 척척하죠. 엠제이킹 반으로 올리면서 프론트킥. 아 베르난다. 엠제이킹도 돌려줄게요. 다시 프론트킥. 다시 라이트. 오 지금은 베르난다. 자 엠제이킹. 움직임이 멈췄죠. 자 지금 들어갔고요. 아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엠제이킹은 어쨌든 저렇게 진흙상 싸움으로 가야됩니다. 네 그렇게 써보기죠. 빠른다. 마지막 3라운드. 아 지금도 아 지금 맞았어요. 살짝 고개가 뚫어졌던 엠제이킹. 아 승인입니다. 위기에 올렸습니다. 바르보사 몰아칩니다. 자 스타빅다운. 다시 망치고 있습니다. 아 엠제이킹. 지금은 약간 방역을 시도해보는데요. 자 난타는 걸어보지만. 자 위기입니다 엠제이. 아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엠제이킹 선수. 아 부상. 자 경기 그대로 끝내네요. 지금 왼쪽 팔꿈치 쪽에 부상이 있습니다. 아 이제 와uges에 있습니다. 야단하자 발색을 흡입하지만. 자격의 유행이 가장 떨어졌네요. 정철현 시스템을 밟으면서. 정철현 스탭을 밟으면서. 지금 로우킥 좋습니다. 암한 보드. 전 대통령의 프론트킥. 다시 밀어내고 있습니다. ambigment 로우킥. 그렇죠. 킥캐치 정철현 여의치 않았군요. 아! 자 기본적으로 펀치 센스 보여주는 정철현이죠. 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철현. 잡고 다시 한 번 킥군요. 지금 왼손 맞았는데요 정철현. 서로 치고 맞춰. 지금 걸렸어 정철현. 지금은 넘어지고 말아서 잼 올렸고요 파운딩. 들어갑니다 알람보도. 일단 정철현은 그렇죠. 다시 파운딩. 태풍이 지나가길 바래야 되는 정철현. 하지만 무겁습니다 파운딩. 아 몇 개 지금 걸렸는데요. 두 팔을 일단 제압을 해주고 있는 정철현 선수인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빼면서 다시 한 번 파운딩. 다시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자 지금. 아 경기를 그대로 끝내는군요. 글쎄요. 키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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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키우수로. 생명합니다. 로우킥 안보현. 아 지금 밀어냅니다. 들어가는데요 안보현. 아 잘. 다시 또한의 얼굴에 들어가죠. 또한 육입니다. 아우 다운! 안 보현동적이 있는데요. 많이 움직입니다. 다시 부딪히면서 라이트 또한 다시 들어오는데요. 찍어도 붙습니다. 방금은 사실 다운을 줘도 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군요.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상대 역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해... 뭐랄까요? 공략을 할지 시켜봐야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인사이드킹. 아우! 임민수! 자, 하지만 탱탱 심도! 탱탱! 임민수입니다. 임민수 초반 임민수입니다. 마운트까지 그대로 탔구요. 타카야키 위기! 위기! 그대로 바지 계속된 파운딩인데 빠는 아웃 타카야키 살짝 돌려 홈이 나면 계속 맞고 있습니다. 타카야키 위기입니다. 지금 데미지가 있어요. 아직 살짝 풀리나요? 위로섭니다.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임민수! 아래에 깔렸을 때 대처음을 봐야겠는데요. 2라운드에서 1차 상태로 가만돼서 주심이 브레이크를 선언했구요.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타카야키 들어옵니다. 임민수! 자, 지금 단타전! 라이트! 임민수! 자, 타카야키 위기! 안내여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잽으로 음수하나 타카야키! 벅벅벅 임민수! 다시 다시 한 번 다운닝! 다운닝! 경기 끝났습니다! 임민수의 확실한 승리입니다. 엑비가! 랩이크 한글자막 by 한효정